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페인입니다! 네, 758일 데키라에서 우리 또 벌칙을 수행해야 할 우리 이빈황! 열심히 수행하세요! 음악! 아 잠깐만요! 소개해줘야죠, 벌칙이 아, 벌칙이 뭔지! 차수씨, 벌칙이 뭐죠? 해안의 일정을 0.5배속으로 뭐 좀 빠르게 하는데 좀 천천히 해야 하는데 느낌 살리셔야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이준호 분이 네! 얼마만큼 요염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자, 저희는 앞에서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퇴근하세요? 저희는 퇴근하겠습니다 네, 퇴근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잘하고 와요 이쁘고 섹시하게 먼저 갔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자,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바로 음악 갑니다 아, 네? 진짜 벌칙이 없네 아, 6,4시 야, 너무 느린 거 같은데? 집중하세요 아, 나 차가워한다 너무 헷갈려 너무 헷갈려 느낌 살리셔야 돼요 안 더러워, 근데 응? 맞아요 한성이 굴러지고 있어요 아, 민수 형 민수 형 민수 형, 내가 없어서 외로워요 잘한다, 후렴 잘한다, 후렴 어오 또치! 느리게 하는거 어렵다! 패씨하게! 패씨하게! 힘든데 이거? 잘했어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TK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